지금 1시간만 쭉 가는데 아무래도 저는 나의 문인이 아닌데요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오늘 저는 스프링 썸머쇼 와 있고요 기대! 캔디밥 안녕하세요 꼭 또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약간 싱그들하고 밍글링을 했더니 눈이 잘 안 그려진 눈이 자꾸 짝찌기야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아침 밥을 안 먹어서 오는 것 같아 아무래도 뭘 안 먹으면 아침에 톤이 막 떨려요 비슷하지 않을까? 계속 움직이면 나 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배고프다 이걸 좀 챙겨왔어요 종류가 많아요 장조림 백김치 소고기 깍두기 너무 땡긴다 지금 우엉오두볶음이 괜찮지? 너무 간단하지 않아? 이거 집에서 해서 먹을래가 너무 힘들어 맛있어 빨리 이거부터 먹고 준비하러 이 많은 옷을 보세요 이거를 다 갖고 왔어요 사랑스러운 그런 인구와 매치를 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 대신에 주얼리는 엄청 큰 거 할 거예요 엄청 큰 거 이 맨날 거 고기 시켰습니다 고기 고기 이거 또 갈아줘야지 주비스 셀그 이거 뭔지 아세요? 깜짝 놀라게 해드릴까요? 다 찍어 먹는 거예요 찍어 먹는 거예요 약간 쌈 싸먹는 느낌? 저거네요 근데 정말 찍어서 드셔보세요 괜찮네요 그쵸? 약간 느끼한 것도 좀 잡아주죠 우리나라가 잘 먹으면 좋아요 잘 만들어 먹으면 음 딜리셔스 어땠어요? 밀란하고 파리콜렉션 현미 아빠하고 셀그와 함께 했는데 건강하게 보낸 것 같고 또 하루를 버텼네요 여러분도 한번 저와 함께 체험해 보시죠 안녕 서울에서 만나요 주변에 어떻게 되나요? 젊은지